네 썬데이 기타임 네 썬데이 기타임 시작합니다 폭스 기어 계속 달려봅니다 얘는 코러스 아 정말 코러스 K-코러스 네 코러스 톤이네요 자 휴 네 어 파란색이네요 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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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스 기어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브랜드 그 이미지를 자 우선 전체적으로 네 다 똑같은 외향이고요 레이트랑 데프스 그리고 믹스로 되어 있고요 노브 감 굉장히 돌리는 감이 되게 좋고요 가운데 걸리는 거 없이 네 아주 좋습니다 190그램 그러네요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포츄라랑 똑같은 거네요 얘도 코러스 한 번 어느 정도의 코러스 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 폭스 기어 어 정말 코러스라고 써져 있어요 왜 CH로 안 쓰고 한국에 맞춰서 아 코러스가 아주 잘 됩니다 코러스 사운드가 좋네요 좋네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불 끄고 이거 네 불 한번 꺼주시죠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죠 짠 파란 불이네요 이번에 얘도 파란색 우리 저저번에 파란색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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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오 좋네요 예쁩니다 불 켜주세요 자 불 정말 은은한 조명이 굉장히 돋보이는 이 조명 장치는 진짜 생각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글라스로 이렇게 해놓고 또 근데 이제 아마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거일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그렇겠지만 아크릴 같은 이렇게 보면 어항 쳐다보듯이 글씨가 쫙 있어요 되게 되게 뭐랄까 예뻐요 맞아요 생각 잘해야겠네요 잘 만들었네요 역시 이태리 이태리인 것 같아요 얘 우선은 빈티지 아날로그 코러스 이고요 음 빈티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직관적이겠죠 아마 자 지금 펜더에 물렸고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와우 와 엄청 예쁘죠 아유 그 코러스 느낌이 레이트는 이제 그 레이턴시겠죠? 스피드 빨라요 믹스는 코러스 레벨이겠죠? 네 어우 엄청 어? 이거 코러스 없나 지금? 없네 아 코러스 없네요 제로 되네요 이야 이게 마치 그냥 인 하나 아웃 하나인데요 스테레오 코러스 같은 소리가 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디딕 딜레이 짧게 걸린 것처럼 이렇게 나니까 잘 맞는 거네요 엄청 잘 만들었네요 신경 써서 코러스 되게 예쁘네요 보통 같으면 여기다 이렇게 따로 아웃풋 두 개 해갖고 아 맞아요 맞아요 스테레오로 쓰시려면 쓰시고 뭐 귀찮으시면 싱글로 쓰시는데 이건 그냥 아무 표시 없이 꽂으면 스테레오로 들리네요 음장감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그게 바로 코러스죠 코러스 자체가 이렇게 된 거니까 두 가지의 음이나 몇 가지 하나를 딜레이 시켜서 다음에 바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걸 그대로 했네 디지털로 안 하고 잘 만들었네요 마샤레 한번 들어볼게요 마샤레를 자 T.S.9 예 자 T.S.9 고고 크런치박스 갈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우 곱다 아 예쁘다 곱네요 곱네요 아 예쁘다 예쁘다 네 아 이게 되게 예쁘게 빠지네요 그러면서 코러스가 좋네요 잘 만들었네요 코러스가 되게 잘 돼요 하하하하 아 코러스가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폭숙이요 우리 네 번째 시간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시간으로 어 뭔가 좀 이렇게 어 달라요 네 좋은 거는 오 되게 좋고 안 좋은 거는 네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어 좀 쓸모가 없는 거 범용성이 좀 없는 느낌이 좀 있어요 쓸모가 없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 얘네가 편차가 좀 있네요 기어별로 네 되게 이거 만들 땐 되게 심혈구율이고 이거는 뭐 대충 이렇게 만들지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이거랑 이랑 섞어서 뭐 하나 만들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사실 다 에코 느낌의 딜레이 딜레이 계열이잖아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코러스가 하나 온 건데 네 요건 잘 됐고 응 섞다 보니까 좀 안 섞인 게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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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너무 딜레이 타임을 너무 적게 줬다거나 뭐 이런 너무 앰비언스를 너무 깊게 줬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네 참 신기한 애들이네요 풍속이요 네 자 우선 좋네요 귀엽습니다 네 자 가격이 관건이에요 이거는 판매가 13만원이고요 기분 좋은 가격으로 10만4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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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긴 싸네요 네 10만4천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거 같아요 진짜 뒤도 이뻐요 뒤도 어 이거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이뻐 조립식이 아니라 통 그냥 이 알루미늄이 한 통으로 돼 있어요 네 한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아 자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어 저도 시청자 한줄평을 드리겠습니다 자 벨톤 이펙터 코럴 MDR 네 코럴 시리즈였죠 MDR 아 이거 되게 부인할 수 없는 한줄평이 하나 나왔는데 악플러문 악플러문 세일러문 아니고 악플러문입니다 뭐 중국산 주제 가격도 비슷하네요 리뷰가 짧아서 디테일한 사연들은 모르겠지만 공관계 전용 멀티팩터 같습니다 네 맞아요 대륙의 기술 반전도 대단하지만 가격 발전도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시면서 한줄평으로 베일톤의 기술력은 지아누나 화장술만큼 발전했다 하하 화장술 이거는 브이너스 없네요 네 당첨되셨고요 상품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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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차마 브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네 악플러문님 네 상품 드리겠습니다 나 얼굴 왜 빨개졌니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웃겨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이었고요 네 한줄평 주시죠 생긴건 거 줄지만 꼬리는 좋습니다 하하하하 한국과 러시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멋있네요 한줄평 멋있습니다 하하하하 네 그러면 한줄평이었고요 저희 케이크 데 와인점 얘가 좀 싸서 네 좋네요 10만.. 뭐 4천원? 10만 6천원? 뭐 이 정도잖아요 10만 4천원? 근데 코러스가 무슨 저기 TC 일렉트로닉이나 보스같이 이렇게 야들야들하진 않아요 만만하게 볼롱은 아니에요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막해 뭐가 알겠습니다 뒤에 배음도 거칠고 멋있어요 이것도 좀 듬직한 놈이 맞아요 선이 굵은 코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몇 대 몇 짜잔 8.5 오 예 마음이 잘 맞네요 그렇죠 이제 듣는 귀가 좀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아휴 후쿠오카 갔다 왔으면 됐지 아 네 쨈 한번 하고 왔으면 아휴 그럼요 다음에 좀 뭐 드라이브 계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또 시리즈로 폭스 기어 갈 것 같고요 우선은 공강대 계열 이 정도로 우선 네 가지 시리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로 찾아 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 안녕 mamy 좋아요 안녕 사랑 conse